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현재 플랫비지터 광장에 있는데요 백종원님이 촬영을 했던 그 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는 길인데 이야 대박 아 여기 피자도 있네 여기는 드라또리아 입니다 완전 로컬이시다 로컬 어 아 아 백종원 뭐였어요? 아주 좋은 사람 정말 한국 음식 네 치즈 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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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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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아니 오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에어컨 굉장히 마음에 들면 그 소스 warming 느꼈하고 있도 엄청 맛있게 이번엔 몬에 점심 찬무숭 제일 맛있게 하지만 내 영상은 이것만 저는 전기를 사용하고 의미 다른 랜쯤르 너무 좋고 collaborated 아, 맞어? 왜 반대로? 한국에 왔어요 지금 한국에 왔어요 아니요 지금 한국어 회사는 한국어일이야? 아니요 한국어 회사는 한국어로 예상해줘요 한국어 회사는 한국어 회사 한국어 회사 한국어 회사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. 와. 오, 이렇게 두 명이서 먹어서 나눠졌어. 아, 하우스와인. 굿. 아. 그 때 공연 배그 era 상식 문제로 저는 안전한 창업이 그리고 그의 직업을 준비한 후에 식사의 부산을 준비했습니다. 박카리, 감beloni, 파슬리, 물엿, 그릇에 스파레티 박카리 박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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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꺽 거고 diferente ΌIE엄 당연히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랑가자? 한국인아? 아, 한국인아? 한국인아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혹시 한국인아이 있다면, 혹시 지금? 지금 지금? 지금이 거의 연결하고 싶어. ㅎ 아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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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잘라야죠! 이렇게 패턴을 사용하고 스파게트 어떤 이름이 있어줄지? 고추장 iuumi 왜 이 다리에 있는지? 왜냐하면 이 다리에 대해 정말 좋았지만 모든 팀이 정말 정말 친한 것들 센터가 보내줬서 그래서 이 다리에 있는지 계속 저희는 또한 다리에 대해 기억하는데요 Forza Napoli! Viva Napoli! Viva Ettore! 1번째 하나!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? 왜냐면 어 이런건 한국어로 별로 없는거 같은데 아 면발이 살아있네 어 이거 바바네 김 아리바또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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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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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없게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왔어요? 아니요 아니요 김 이리 왔어요? 네 근데 우리 나이지 안에는 오신 되셨죠 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 아 아 아 좀 동생이 좋았나 진짜? 그쵸? 어 와 결국엔 불렀나보네 아 왜 이렇게 잘 취하려고 프로그램에서 안나오는데 온거 같은데? 김인재 안나왔어 나왔으면 난리났지 한국 사람들이 난리났지 쌀 만들고 막 난리났지 나올거 같은데? 여러분 김인재 선수 나올거 같습니다 너는 제가 고레야나 고레야나에라 벨라 아 트리쉬 시 벨라 벨라 벨리스 간단한 고레야나 시 시 시 시 비 그렇죠? 아, 달다 Ato? 달다 Ato, 나머쏨 그건 제가 프로그램을 했었지, score 어떤 친구인가요? 네 아니는 monitor에서 준다고요 누구인가요? 스토커 나폴린 기노! 나폴린은 스토커 아니라고 하지만 나폴린선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너무 스토커 같아서 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역시 나폴리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 another world입니다 몇 개가 있었나? 한국어로 왔어요? 네 네 너는? 네 너는 김 너는 김 너는 김 마 정동식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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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를 네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국수 국수 다이 또래 잘 먹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또 찍었다고 하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김민재 선수 나온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였습니다 보나 세바 보나 세바